4수에서 하계수 올려주고 정정욱 발끝에서 다시 정정우 드러나 나가지 않았죠? 이번에 나출두리목으로 반갑습니다 혀정민 김진규에게 줍니다 4분의 투과시간에서 2분 지났습니다 다시 한 번 제파놓고 선수 자 가운데 좋아요 김치우 동점입니다 김치우 선수 추가시간에 동점 입대를 앞두고 아주 귀중한 정말로 귀중한 동점골을 김치우 선수 출발시간에 만들었습니다 제주 선수들은 일제히 엎어져있고 서울 서포터스들은 고속을 뛰고 합승을 지릅니다 김치우 선수 강력한 슈팅으로 속도를 만들어냈네요 자 김치우 자 이렇게 되면 김가다 감독의 교체 카드도 적중합니다 2대2 승부를 원점으로 돌아가게되고 12월 2차전 물론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만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정도에 추가시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 진 팀은 우승하기 힘들었지만요 1차전에서 비긴다면 어느 팀도 우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김영심 자 최택이 다시 잡았습니다 아 서울의 저령은 역시 놀랐군요 네 간단하죠 네 자 우승버이 앞으로 찔러주고 김은중 김진규의 반칙입니다 자 이제 중도 직전에 제주의 마지막 기회가 될 듯합니다 챔피언 결정전 다운 정말 좋은 경기 직전면에서도 그렇고 2대2 승부 아 오늘 이 이정도 경기 여력이라면은 100점 만점에 오늘 경기 몇 점을 맞춰주실까요? 지금 뭐 홍정호 선수의 마지막 스키이 될 것 같은데요 홍정호 슛! 많이 힘이 나갑니다 네 방향이 좀 맞지 않았고요 그리고 4분의 추가 시간은 이제 다 흘렀습니다 이상용 주심의 비슬이 언제 올릴까요? 제주가 너무나 허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좋은 경기 내용으로 2대1 경기를 풀어왔었는데 아쉬운 우승으로 됐습니다 자 이상용 주심의 비슬로 소나타 K리그 챔피언십 1차전 아 제주와 서울은 2대2로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배설 이용수 아나운서 자리석이었습니다 여기는 서귀포 제주 월드컵 경제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